이제 그들의 새로운 비상이 시작된다 이글파일 돼도 이글자막 by 박진희 나의 주위를 감싸고 뛰쳐나갈 수도 뛰쳐나갈 수도 없는 공간 속에 갇혀있네 인지 모를 순간을 기다리며 그 빛의 어깨를 기대며 시간은 흐른다 난 그대로 있다 빛이 내게로 오고 있으니 그 빛의 어깨를 기대며 이글자막 by 박진희 그 빛의 어깨를 기대며 이글자막 by 박진희 이제 난 깨어난다 하지만 내 맘에 가득 찬 너무나 멋지 않으다 내가 세상에 도전을 해보는 덕분이다 Yo, what that man? Wake him up, wake him up, I got struck by like that Wake him up, wake him up, I got struck by like that 너 자신을 다시 또다시 바꿔본다 살아가는 눈 안에 빛이 보여 내게도 빛이 보여 어쩌믈리 어둠 속에서 난 손해로 빛이 보여 내 안에서 끌어올랐어 저저올랐어 기다리고만 있던 나에게 변화가 왔어 아줌마 훗날에 네 자신에게 그냥 큰 후에 그냥 큰 문제 그리운 나의 노예 하지 않게 날 삶에 주시해 해야만 해 그것은 바로 지금의 기회 눈치 버릴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어 오랫동안 내게 있던 기분 맞으라 떠나버렸어 하지만 혼자서 해낼 수도 있어 곁에 다가온 집을 내 손에 잡을 수 있어 그 순간이 찾아오고시 내 손에 쥐어져 있지 난 열심히 하던 일을 이 몰이를 스쳐까지 눈가를 보여줘 이겠지 지금이 바로 그대지 신녀를 극복하지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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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